안녕하세요. 국제처 글로벌 서비스 센터에서 정규 외국인 학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2020학년도 2학기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학교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목차에 따라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톡에서 글로벌 서비스 센터를 친구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웨이보, 왓츠앱과 유사한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이며 교수님, 친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모두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생활의 필수적인 모바일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다운로드 후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고 글로벌 서비스 센터를 친구로 추가하시면 글로벌 서비스 센터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이 이미 있는 학생들은 앱을 실행시킨 후 다음 화면과 같이 1번 검색창에 KUGSC를 검색하고 2번의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 3번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KUGSC를 친구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KUGSC 홈 화면에 1번의 채팅하기 버튼을 누르고 2번 칸에 본인이 궁금한 내용을 메신저로 작성하면 친구와 채팅하듯 글로벌 서비스 센터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물어보는 FAQ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클릭하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앱이 있다면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 바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서비스 센터를 본인의 카카오톡에 친구로 추가해 놓으면 실시간 채팅뿐만 아니라 2주 간격으로 GSC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학금, 학사 일정, 비자, 취업 관련 정보 등 외국인 학생에게 해당되는 주요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려대학교 포털 사이트 이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포털은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모든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이트입니다. 포털을 통해 학사 일정, 장학금 신청 등과 같은 주요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개인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 가입 시 등록한 아이디로 본인의 고려대학교 이메일 계정이 생성되며 교내 와이파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생성되는 이메일 계정은 본인 아이디 골뱅이 코리아.ac.kr 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연락할 일이 생겼을 때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함으로 혹시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여 주요한 공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은 9월 1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이메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교 생활 중 필요한 증명서를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대학교 학생증에 대해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증은 금융 기능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외국인 학생은 온라인으로 금융 기능이 있는 카드 신청이 불가함으로 우선 비금융 학생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이미 이메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8월 14일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개강 후부터 본인의 학과 사무실에서 학생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기간에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9월 1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분증과 사진 한 장을 지참하여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기능 학생증의 경우 한국에서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교내 하나은행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이미 비금융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금융 기능 추가를 희망한다면 외국인 등록증 발급 이후 하나은행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 학생증의 경우 고대 학생증과는 별개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외국인 학생은 등록금 고지서 기타 납입금에 외국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20학년도 2학기 외국인 신입생의 경우 이미 등록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미처 납부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로 오프라인 가입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학기 단위로 운영되므로 이번 학기 보험은 정규학기와 겨울방학을 포함한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입생을 위한 오프라인 가입은 9월 9일 수요일, 10일 목요일, 이틀간 동원 글로벌 리더십홀 지하 1층 라운지에서 운영됩니다. 한 학기 보험료는 44,800원이며 보장 내역, 의료비 청구 등 자세한 내용은 안내드린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가입 시에는 증명서 발급 제한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이니 반드시 가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 학생 중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학생은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기타 한국에서 가입한 의료보험 소지자는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본인의 보험 사본을 학번, 이름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그래야 증명서 발급 제한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유학생 보험은 치과 진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치과 진료에 대한 보험 보장을 받고 싶은 경우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 납부 시에 의료공제비를 납부하시면 지정된 치과 두 군데에서 일정 부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등록금 납부 시 의료공제비를 포함하였다면 안내된 대로 의료공제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진료 후 확인서를 보여주면 치과 치료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외국인 학생을 위해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매 학기 주기적으로 선발하는 장학금은 외국인 성적 우수, 성적 향상, 면학 장학금이 있습니다. 1학기 장학금 신청은 1월 초, 2학기 장학금 신청은 7월 초에 진행되며 포탈 사이트 또는 글로벌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에 장학금별 자격 요건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내 장학금은 본교 포털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혼자 유학을 하는 경우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복한 대학생활을 위해 학생 상담센터에서 전문 상담사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 슬라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영어 상담은 매주 금요일에만 가능합니다. 한국에 유학을 왔으니 방학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되는 한국어 수업을 활용해 한국어를 보다 능숙하게 마스터하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포탈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신청에 관한 안내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고하시어 다음 학기에 더욱 발전된 한국어 실력으로 학업 성적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LTE 언어 교환 프로그램은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1대1로 매칭되어 서로의 언어는 물론 문화까지 교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쿠이사 친구들 이외에도 언어를 배우며 한국인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학기 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학기 신입생 수강신청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어려워할 신입생을 위해서 고려대학교 멘토 학생들이 여러분께 도움을 주기 위해 이미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을 것입니다. 혹시 멘토 학생들에게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글로벌 서비스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강신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고려대학교 TV방송국에서 제작한 수강신청 시스템 가이드 유튜브 영상을 미리 시청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랙보드 활용법은 쿠이사에서 별도로 제작한 자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캠퍼스 폴리스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교내 본인의 위치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학교 질이나 건물을 잘 파악하고 있길 바랍니다. 사진과 같이 캠퍼스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호출벨로도 위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한 사고는 국번 없이 경찰 신고는 112, 화재 신고는 119입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 등을 진행할 때에는 한국생활 선배 또는 한국인 친구와 동행하는 것도 만일의 위험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등록금 납부는 개강 전 완료해야 합니다. 포털 공지사항에서 고지서 출력기간과 등록금 납부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학기는 등록금 분할 납부가 불가하지만 두 번째 학기부터는 등록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의 25%씩 총 4개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 납부 신청기간과 납부기간은 일시납과 다름으로 꼭 공지사항을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고려대학교의 축제입니다. 석탑 대동제, 입실렌티는 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한류스타, 아이돌들의 공연도 진행되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생이라면 이미 고려대와 연세대의 라이벌 관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고연 전날 고려대와 연세대 두 학교는 총 5개 종목의 친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으로서 고연전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투어 고대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정보이니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파스는 고려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고려대학교 학생 전용 웹사이트입니다. 따라서 가입 시 포탈 인증을 거쳐야 하며 메인 화면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게시판이 있으니 사이트에 방문해서 대학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얻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 절차는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학교 생활 중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글로벌 서비스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